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너울성 파도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데도 해안가에서 갑자기 많은 바닷물이 한꺼번에 솟구쳐오르는 현상을 너울성 파도라고 하는데요. 어제 낮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해변에서 39살 김 모 씨와 아들 6살 이모 군, 조카 6살 김 모 양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119 구조대원들과 함께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모래놀이를 하던 이 군과 김 양이 갑자기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자 이를 구하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김 씨까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울성 파도는 바람을 동반한 일반 파도와는 달리 바람이 불지 않아도 큰 파도가 발생하고 쉬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30대는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독감 백신을 맞고 마비 증상을 보였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19일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생후 8개월 된 남자 아기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열이 나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태가 악화해 지난 22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나아져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MRI 촬영 등에도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뒤 증상이 나타난 만큼 대학병원 의료진의 권고로 아기 부모는 백신 부작용을 신고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일단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이 아기에게 접종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백신 부작용 여부를 비롯해 원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자녀의 백신 접종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딸인 이반카를 부통령 후보로 만들려 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 부본부장을 지낸 리케이츠가 다음 달 출간할 책 내용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명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반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반카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아름답다, 사람들이 그녀를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반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뜻을 전했고 결국 당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카밀라에르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면서 이반카 백악관 석임 고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늘 이반카를 원한다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E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